제주ق사 안녕하세요. 지금 저지산에 고등학생 작품을 만들어본 작품을 작년 8월 5일 동물원회생에서 저희 이천군간에 구입한 총 15번의 작품 입니다. 인천공화재는 인천공화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구입한 작품들을 활성화 사업에 의한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획사업을 통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화재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화재기관을 구입한 전시팀의 시인조나 공연 전시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마디에서도 작가들의 자리를 낳은 것을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마음이 없죠. 인천공화재기관과 작품을 작년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진출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나라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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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